1. 모세와 예수 1.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할 때 애국에 놓여있을 때 하나님의 힘을 발휘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모세를 그들이 신격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히브리 교인들에게 모세와 예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또 유대교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유대교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굉장한 많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유대인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가, 무엇 때문에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또 오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에서 12장 2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므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이 성경을 우리가 히브리에서 12장 8절을 보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제가 뭐냐면 현재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어성경을 보면 현재는 진행형으로 번역했는데 We receive a kingdom 이렇게 번역하든지 We are receiving kingdom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kingdom, 천국을, 하늘나라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정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너에겐 하늘나라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 시간 속에 보면 천국은, 킹덤은 우리가 죽음 후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면 너희들에게 흔들리는 세상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세상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줬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틀리는가, 우리가 틀리는가?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흔들리고 있죠.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떨어지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문제로 흔들리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었다고 말씀하는데 주시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왜 흔들리는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의지가 믿음이 약해서 흔들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또한 세상의 힘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우리는 흔들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흔들리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흔들리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가를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보면 성경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세상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대인들은 2022년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갖고 있는데 모세 5경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5경을 보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은 어떤 교리와 어떤 성경관을 갖고 있냐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왜 모세 5경에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똑같은 하나를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와 같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성경으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애슬개서에도 나오고 선지자에 죽었다 살린 사람도 나오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믿냐면 그 성경에서 사람이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부활과 다른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늘나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냐면 우리가 믿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데 세상에서 다시 죽었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믿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의 구원가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현재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대인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고난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사건은 현실적이고 현재적이고 또한 사실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상할 때 유대인들이 종료나무 가지들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환영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관입니다. 현재 예수가 올라와서 저 로마 군인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줄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박수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 줄 것을 그 현실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입상하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현실적 평화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인사 중에 하나가 샬롬인데 그 샬롬은 현재의 평화를 누려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가 계속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현재 예수가 우리에게 아무런 평화를, 아무런 이익과 유익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원관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현재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인데 왜 믿지 않는가? 간단합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유크레인이 전쟁하는데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면 이런 전쟁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구원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현재 세상에 샬롬, 평화를 주지 않기에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우리를 이해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과 모세오경에 따른 교리를 믿습니다. 그러게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성경을 전체에 믿지만 그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성경과 교리를 누구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목사인 저도 성경을 갖고 있고 교리를 갖고 있고 한데 예수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며 살아가는가?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과 교리에 갇혀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정말로 신학적은 좋은 교리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갖고 있지만 세상에서 흔들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줄줄줄줄 외웁니다. 목사인 저는 교리,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또 한 번 예수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교리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서 한갑같이 하셨으니 자,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1절에 나온 예수님인데 참 희불의 기자가 글을 잘 썼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냐면 예수님과 모세는 똑같은 사람이다. 모세가 예수님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충성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충성했다는 겁니다. 전제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탈무들을 보면 모세는 최초의 메시아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됩니다. 모세는 유대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유대교를 허락하셨지만 그 종교적인 프레임을 만들고 한 사람은 분명히 모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그 400년 노예 생활할 때 끌어낸 자가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말은 건져낸다는 겁니다. 물에서 건진 자라는 의미지만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는 모세가 아브라함보다 위대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하고 대단히 생각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탈무대에서 뭐라고 그러치냐면 모세에게 메시아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모습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예언자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모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은 인도한 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왕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선지자, 예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의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제사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탈모두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세는 왕이오, 제사장이오, 선지자로 그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메시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메시아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사라는 단어인데 기름을 붓다는 겁니다. 이 기름을 붓다는 것이 헬라우르 크리스, 크리스라는 단어인데 그것도 기름을 붓다 합니다.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메시아하고 예수는 똑같은 겁니다. 크리스도하고 메시아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붓는 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자가 세 종류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즉 예언자가 하나님의 기름을 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모세가 선지자, 예언자, 왕의 노릇을 했는데 뚜렷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그것보다 좀 더 뚜렷하게 선지자와 예언자와 왕 노릇을 했는데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렇죠? 사무엘은 왕 노릇을 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렸고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이후에는 각 사람이 어떤 사람 왕을 하고 어떤 사람 예언자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노릇을 삽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는데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어떤 메시아가 나타나냐면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천혜의 몸에서 잉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자랐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며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질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를 구속, 용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메시아가 나옵니다. 새로운 메시아가 나온 겁니다. 어디서?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과 그들의 교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모세의 오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그런 현상 즉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량에 나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보여준 많은 사건들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준 기적과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사여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교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율법보다 이사여서를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수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그 기적을 그들은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구원이라는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 말씀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세인들, 유대인들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모세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오늘날 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태봉 27장 2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저의 핏값을 누구에게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소리칩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중동에서,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에서, 네덜란드에서, 영국에서 얼마나 고난당하고 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0세계대전 중에 독일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 그들이 세상에서 종으로 살아가는가? 왜 그들이 세상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히틀러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왜 그들이 지금 세상에 종으로 살아가는가? 지금도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유대인 회당 가보면 알지만 유대인 회당 건물 입구 아주 독특합니다. 어느 것 하나 열려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두려움 있고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의 경제를 제패하고 돈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은 2000년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 가든지 그렇게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갖고 있지만 그 말씀에 문자적으로 갇혀 있는 겁니다. 교리를 갖고 있지만 그 교리 속에 예수를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는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들보다 잘났는가? 훌륭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고 있다면 왜 흔들리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6절 말씀입니다.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뭡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종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종과 아들은 다른 겁니다. 우린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들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들을 붙잡는데 뭘로 붙잡은 건가? 믿음으로 붙잡을 건가? 맞습니다. 믿음으로 붙잡아야죠. 말씀으로 붙잡을 건가? 말씀으로 붙잡아야죠. 그런데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구세주가 되셨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위해서 어디서 죽으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일치시켜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완벽한 메시아입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게 예수님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한 선지자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십자가로 살아야 됩니다. 목사인 저는 교리를 갖고 십자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흔들릴 겁니다. 그 증거를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죠?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흔들립니다. 왜 흔들리는가? 제가 수없이 수없이 강조하지만 그 말씀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러기에 이제 성경 찾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자막은 안 나와도 됩니다. 집에서 성경 보시는 분들도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요한복음에서 다 찾을 거니까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이와여 태어났으며 이를 이와여 세상에 왔나니 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하십니까? 왕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아까 왕이 메시아가 될 때 세 가지가 있었다.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예언자인데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속적 왕인 아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근거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건 진리다. 왜 진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을 진리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는 나는 장차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나의 말이 진리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의 선지자, 예언자의 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절대적 진리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갖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면 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말씀은 갖고 있는데 교리는 갖고 있는데 십자가와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바리세인이요, 사두개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왕 되심을 믿는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진리를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갖고 있으면 사람 얼굴 색깔과 갖고 있는 소유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세상 사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왕이 되셨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을 십자가로 받아들일 때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유한복음 14장 구절입니다. 유한복음 14장 구절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완벽한 예언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완벽한 예언자냐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결부시켜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은 완벽한 예언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되려면 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력이 무너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항상 무너뜨리고 생각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로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 반드시 뭐가 찾아오시는지 아십니까? 켈크에고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안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너지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완벽한 예언자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무너지면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 중심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는 것 같아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안에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죄 없는 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제사장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한 번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어디에 가셨습니까? 스스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히브리서를 공부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할 겁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완벽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제가 몇 사람을 만나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자녀들과 대화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행복하십니다. 애들을 키워놨기 때문에. 오늘날 티네이저들 젊은 어린아이들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건가? 우리 키울 때하고 다릅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답은 하나입니다. 나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길로 그 길을 해결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살아갈 시대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있다면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나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방패 삼아서 뒤에 숨어서 비굴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믿는다? 하나님의 교리? 알고 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 알고 있고 믿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인 저부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모두 교인들 머리띠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십자가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린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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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